오늘 게임 도어즈 RP라는 게이밍으로 가보도록 하죠. 여기 달릴 수가 없나? 들어가자. 어떻게 나오세요? 어떻게 변신하지? 혹시 변신해? 아 이것도 있다. 아 요렇게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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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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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벨 0 보인다. 정지 룬을 없애는 거 조명 없애는 거 오케이 얘는 룬 글리치 이렇게 일어내되고 있어. 외복 나한테 걸림 다 주는 거야. 그다음에 으르로 이게 회피 아니요 되게 신기하다 염목 염목? 아 이게 그 안에 도어즈 딱 장룡 안에 있을 때 점프 건물 2 오 야 잘 보이는데? 안 돼 이제 사람으로 변하고 싶은데 됐다는 변신했고 그냥 이렇게 노는 건가 봐 이렇게 변신하면서 노는 거네 이렇게 변신하면서 노는 거네 안 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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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 더 으 응? 아 소망차 다가가라 근데 얘는 안 죽네 온다? 진짜 플레이어 아닌가? 진짜 AI면 투명한데? 잠깐만 죽는 척 해봅시다 진짜 좋은데? 다행이다 도망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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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리베이터 파워 어? 안에 하니까 보이네 도망쳐 도망쳐 버튼 이렇게 우리는 탈출하게 되어다 여기는 어디지? 뭐 이거 상점인가 봐 이거 좀 안 쳐지네 좀 안 쳐지네 그냥 이게 삼각하는 곳인가 봐 변신하고 네 이렇게 부어즈 RP 뭔가 있어보여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2000명이나 하고 있어서 들어왔는데 그냥 상한극하는 그런 데네요 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안녕 바이바이 잠시만요 저게 뭘 안 놀아 드디어